여정연의 한국관광 120도시 한국어리오.com 이천테르메덴 이천테르메덴은 독일어로 온천인 테르메와 낙원이란 에덴을 합친 뜻을 가진 온천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하며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IC 근처에 있으므로 중부고속도로 정체시에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온천수는 모두 천연온천수라고 합니다. 비수기의 입장요금은 4만6천원이지만 경기도 주민할인 인스타빨로우 등을 적용받으면 만 7천원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온천은 실외풀과 실외풀로 나눠져 있으며 실외풀은 하절기 7시까지 운영합니다. 실외풀로 나가면 라벤더나 녹차 등의 입욕보조제를 첨가한 노천탕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이 물에 빠진 모기들은 건져내고 입욕보조제는 새로 첨가합니다. 실외에는 겨울에도 따뜻한 성인풀과 유아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는 마운틴 슬라이드와 인공폭포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노천탕에는 낮에는 분수가 나오지만 야간에는 화염도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 높은 곳에는 풀의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피니티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풀에는 음료도 주문하여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 옆에는 기포욕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유수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나 썬베드, 카바나 등은 모두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풀 인근에는 음료나 치킨을 판매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나 여러 해에 방문하면 다양한 야생화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의 테르메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